헬로 에브리원 행복한 영어 즐거운 영화 웰컴스 잉글리쉬 시간이에요 오늘의 영어 한마디 여러분 저녁 때 되면 친구들과 동료들과 이렇게 한잔 하는 그런 시간 있잖아요 그럴 때 영어로는요 건배 이런 말 있어요 자 건배 합시다 건배 합시다 cheers 가장 많이 쓰는 말은 그냥 건배 라는 말은요 cheers c-h-e-r s를 써서요 cheers 이런 말을 쓰고요 우리 뭘 위해서 축배를 들자 이럴 때는요 let's toast to our happiness 이 토스트라는 말이 빵 굽는 것도 토스트지만요 축배를 들다 건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반드시 toast to를 쓰면 돼요 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축배를 듭시다 let's toast to our happiness 이런 말 쓰거든요 이왕 즐겁게 한잔 할 때 행복을 위해서도 건배 해보는 거예요 자 건배 cheers 우리의 행복을 위해 축배를 let's toast to our happiness 여러분의 영어 공부를 위해 제가 축배를 들으면 let's toast to you starting english 자 오늘 배운 편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멋진 하루 되시고요 have a nice day bye bye bye